이렇게 영웅들의 좋은 낚시터와 바닷가가 있는지 몰랐어요. 오늘 처음 와가지고 너무 예쁜 언니들과 아름다운 언니들 함께 같이 하는 자리에서 오빠들 예쁘게 봐주세요. 자 오빠 나갔어 오빠. 오빠랑 하면 좋아해. 할아버지 나가면 안 이뻐해. 자 떠나주세요. 자 발을 갑니다. 발에. 우리 스타일. 자 이러면 한국 가고 또 즐거운 걸로 하겠습니다. 내 손을 잡은 것이란 내 손이 아픕니다 남장하네 나와야 돼. 모진 삶에 온 몸을 아프게 하는 옥경이 어디 가서 한번 좀 비벼줘. 남자가 그리운데 좀 남도 없이 살다가 평생 아우 안쓰러워 죽겠네 바쁘게 걸어왔어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럴 혼자 있진 않겠지 아픈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가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아주 작은 사다 해 날이 사막을 건배 권지 천지란 새해 탈거니 우리 우리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읽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괴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생활의 한복판에 덩어버려 혼자 있진 않겠지만 그 그것도 아니라 아주 잘했더니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했지만 난 사막을 걷는다 언제나 생각할 겁니다 우리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읽어가는 겁니다 우리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읽어가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에 제가 함께 하여 나의 그대목이 나의 그대목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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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늦게